세계 최초의 고래잡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래잡이 고래잡이를 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울산 방구대 암각화예요. 이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모형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고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래가 몇 마리 있을까요? 많은 마리? 100마리는 아니라 50여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마리라고 하니까 좀 모르는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마리라고 부르기에는 고래가 있고요. 흑등고래 이런 고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10여 명이 있어요. 여기저기. 뭐 하냐면 또 사람들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잘 안 보이실 텐데 얼굴이 있어요. 샤먼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샤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뭐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죠.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배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배가 있었다. 7000년 전에 배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배가 드러났어요. 어디서 들어가냐면 비봉리 목선이라고 해서 저 아래쪽. 우리 한반도 남부 쪽에서 비봉리라고 하는 곳에서 목선이 발굴이 됐어요. 2005년인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8000년 전에 목선입니다. 이렇게 되죠? 우와 좋았어요. 보셨어요? 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고요. 아래쪽에 가면 그쪽 박물관에 실제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거제에 있는 해양박물관에서는 세계 최초의 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 건조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8000년 전에 이런 비봉리 목선 그리고 7000년 전에 울산 방구대 안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배들이 뭐냐면 우리가 해양강국이었다. 해상강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고구려로부터. 고구려에는 해군 제독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하면 저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해군은 발달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편견이라는 거죠. 실제로 고구려 해군 제독의 영계서문의 동생 연수영. 이거는 여성이었어요. 여성이었고. 이분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데 당태종 이세민이 구당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보다 5배나 많은 군사로도 이기지 못했으니 장차 어찌하랴. 자신들이 10만이었는데 여기 2만에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해상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백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해양 대제국입니다. 여기 보시면 22담로라고 해서 담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개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를 얘기할 때, 동남아를 얘기할 때는 백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지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위에 필리핀이라든지 다 백제와 교류를 했었던 그런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그런 교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등한시하는 게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도 보면 지금 가야 전시회도 했었는데요. 가야의 배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해상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야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남부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구주 지방까지도 가야가 진출했었다. 일본에 보면 가까운 데 있잖아요. 대마도 위쪽하고 대마도 아래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가락국, 가락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인도. 인도에 우리가 이제 가야를 건국할 때 허황옥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의 이제 검증은 사실 끝난 상태인데 지금도 보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야의 건국이라든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건국을 신하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이런 어떤 인도. 저희가 인도를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인도의 한류 팬클럽 회장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첸나이에 있는 한류 팬클럽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부터 허황옥 세력이 출발을 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뭐냐면 언어가 전 세계에서요. 그 인도의 남부에 있는 첸나이가 우리나라하고 언어가 같은 게 제일 많아요. 파밀어요? 그렇죠. 그거 언어를 비교를 해보니까 최대 1800개까지 지금 발견이 됐어요. 1800개까지 같은 겁니다. 아빠, 엄마. 거기서 깜짝 놀라죠?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쌀은 쌀이라고 불러요. 살이라고 불러요, 살.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저 경상도 쪽으로 좀 왔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쉬를 했을 때, 쉬야를 했을 때 키를 주잖아요, 키. 그리고 이제 소금을 받아와라라고 하잖아요. 그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풍수까지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려면 이거는 무역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몇백 년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이주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가야의 어떤 해양 그런 무역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였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해상 강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출발을 해도요.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렇지만 조선업이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LNG선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선박대로 수주 점유율이 그러니까 꾸준히 1위였다라는 거예요.